그 횟집도 안되고 치킨집도 안되고 그럼 분식집이지 난 이걸로 일어나 설꺼야 다가오지마 거기서 다가오지마 채주형 진정해 알았으니까 제발 진정해 한 발자국만 더 움직여 진짜 죽여버릴거야 왜 그러는거에요 돈 있는 놈들은 무죄 돈 없는 놈들은 유죄 유죄무죄 무전유죄 카트 이번 씬 너무 좋았어요 이번 씬 너무 좋은데 태령씨 연기 너무 좋아 감사합니다 지용씨 마지막 연기 소름이었어 아유 감사합니다 연기를 그따위로 밖에 못해 저 여기 사장입니다 야 이 양반아 사장은 연기 못해 아니 딱 봐도 상황이 그러면 연기를 해야될거 아냐 표정 발성 호흡 마음에 드는게 어떻게 하나도 없어 배우의 꿈도 없는 사람한테 왜 그래요 답답하네 잘했다는거야 잘못했다는거야 잘못했습니다 우리 저 밥 먹고 올테니까 연기 연습하고 있어 그동안 알았어 몰랐어 예 대답 그게 예 밥 먹으러 갑시다 뭐 먹을까요 떡볶이 어때요 좋아요 좋아요 분식 좋아 태령씨 연기 좋아 아아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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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 아파 아유 아유 해장해야 되는데 아유 아유 머리 아파 아유 아유 아우 호연씨 괜찮아요?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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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여기 해장할 만한 거 뭐 있어요? 어떻게 뭐 저기 순대 좀 드릴까? 순대는 국이지 무슨 순대야! 해장이 안 돼 해장이 저 시원한 오뎅국물 좀 줘? 오뎅국물이 뭐가 시원해 뜨고 뒤질 수 있어 그럼 뭐 있지? 매콤한 떡볶이 드릴까? 밀떡이 쌀떡이야 물 쌀떡이지 밀떡 아니면 안 돼 해장해야 되는데 아 그래? 그럼 호연씨 우리집에서 라면 먹고 갈래요? 라면 우리도 파는데요 라면 일단 희생! 무작캐병 박경호 석포리 분식 알바 하러 왔습니다 공고 보고 갔어요? 악! 잘 할 수 있어요? 누구나 분식집 알바 할 수 있다면 나는 결코 분식집 알바 선택하지 않았을 것이다 해병대 정신으로 잘 할 수 있습니다 악! 그럼 여기 분식대 여기 좀 정리 좀 해 악! 목표 분식대 앞으로 가! 세 자리에 서! 현식악부 분식 상태에 점검하겠다 떡볶이 너는 왜 피를 흘리고 있나 이거? 이 자식! 어묵은 얼마나 울었길래 퉁퉁 부렸어! 정신 똑바로 차려! 소대장 얘기하는데 누가 누워있어? 물떡 일어납니다 물떡 차려! 이 자식 차려! 안되겠구만 이런 상태로 누가 손님을 맞이해? 소대장 얘기하는데 눈동자 돌리는 핫도그! 좌로 굴러 우로 굴러! 자식 택하리 밟아 이 자식에 뭐하는게! 너 그만하고 치즈돈가스 나 좀 쓸어놔 치즈돈가스 썰겠습니다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실제상황, 실제상황! 치즈돈가스가 이상하다! 치즈돈가스 인공호흡실실이가 의무병, 의무병, 의무병! 괜히 분식집을 했나? ок habían 했는데 spor지古에서는 굿아픈 audyard vagyok! 뭐하러 왔어요? 저는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카투사, 제대현, 병정, 케빈, 케빈, 이나, Sir, yes, Sir, 모든 시켜만 주십시오, Sir, I'll do my best! 알았어. 그러면... 내가 떡볶이 좀 가져와. Yes, Sir! 떡볶이, Sir! 떡볶이. 떡볶이. 떡볶이 갖고 오라고. 떡볶이. 떡볶이. 됐고. 가서. 김말이 갖고 와. Yes, Sir! 김말이. 김말이, Sir! 누가 박완규래? 누가 그랬는데. Sir! 박완규라고 하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었어. 누가 박완규라고... I'm sorry, Sir! 아무도 안 했는데 왜 박완규가 나와. 이쪽을 보고 했는데 이쪽에서는 아무도 반응을 안 했어. 심지어 웃지도 않았어, 이 사람들은. 아까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해서. 어두운 대로 이런 거다. 이따, Sir! 너... 진짜 답답하다. 핫도그에... 케첩이나 좀 뿌려놔. 아알아잇. 핫도그, 케첩, 이씨 피시. 아알아잇. 아알아잇. 핫도그, It's your day. Die! First kill! Second kill! Triple kill! Oh my god! First kill! 2군! 2군이다! 괜찮아! 정신 차려! 괜찮아! 괜찮아! 오케이! 부상자 발생!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빨리 퇴근하려고 저... 뭘로 드릴까요? 잠말 말고 에어컨 파워 냉방으로 틀어 나 지금 굉장히 습하니까 에어컨 파워 냉방으로 틀어 에어컨 잠만 하지 말고 파워 냉방으로 틀어 전기세 아낄 생각하지 말고 파워 냉방으로 틀어 나 지금 바깥에 돌아다녔서 굉장히 습하니까 파워 냉방으로 틀어 재습으로 틀 생각하지 마 무조건 파워 냉방 잠만 하지 마 입 나버리지 말고 무조건 파워 냉방으로 틀어 나 지금 못 살겠으니까 파워 냉방으로 틀어 전기세 아낄 생각하지 말고 파워 냉방으로 틀어 나 지금 굉장히 습해 너무 더워 파워 냉방으로 틀어 알았어? 파워 냉방으로 틀어 알았어? 몰랐어? 지금 잔말하지 말고 지금 납불대지 말고 무조건 파워 냉방으로 틀어 알았어? 알았냐고? 몰랐느냐고? 내가 물어보자 너 대답 안 해? 내가 얘기하잖아 너 안 틀 거야 안 틀 거야? 틀 거야 안 틀 거야? 내가 얘기하잖아 잔말 말고 파워 냉방으로 틀어 싱싱 불어라 싱싱 불어라 위 위 와 와 시원하게 불어라 너 뭐야? 나 이 동네 또라이야 또라이야! 아 드디어 이 분식집으로 다시 일어설 거야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떡볶이 매운맛도 있나요 여기? 아 우리 떡볶이 매운맛 있죠? 아주 매워요 아주 아주 매워요 아주 아 그래 맛좀 하세요? 아 이거 손가락으로 안 매운드가 많아서 물 들여? 아니 떡볶이가 하나도 안 맵네요 다음에 오겠습니다 첫 손님부터 제외수 없게 어서오세요 자기야 어 맛있겠다 지수 배고파요 그래 그러면은 사장님 여기 떡볶이 1인분이랑 순대 1인분이랑 튀김 1인분 이렇게 포장 좀 해주세요 아 포장으로? 에이 뭐야 아 그러지 말고 좀 더 쉽게 하죠 아 아 어 자기야 어 자기 왜 그래? 어 자기 괜찮아? 아 아 아 어 아 사장님 네 떡볶이 튀김 순대 주문한 거 빨리 좀 포장해 주세요 어 자기야 괜찮아? 어 자기야 어떻게 해? 조금만 금방 포장해 주실 거야 아빠 아이 병원부터 가야 될 것 같은데 빨리 빨리 좀 해줘요 빨리 아니 병원로 가요 아프면 금방 포장할 거야 자기야 조금만 기다려 빨리요 아파 아 봉지가 없네요 이거 이렇게 들고 가야 될 것 같은데 아 어떡해 지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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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장님 아 아 아 아니 어떻게 된 거야 이게 아 아 아 뭐라고요 젓가락은 하나만 주셔도 돼요 아 아 병원을 빨리 가봐요 병원을 아 아 아 하 아 하 아 아니 병원 안 가세 아 colleagues 사장님, 제가 지금 경찰에 쫓기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아니고 거기서! 최지영! 최지영! 이 자식이 어디 숨은 거야? 분위기 좋네 이 자식이 어디 있는 거야? 커트! 아주 좋았어, 아주 좋았어 연기 아주 좋았어 지용 씨, 연기 아주 좋은데? 감사합니다 태령 씨, 많이 늘었어요 감사합니다 연기 그따구로 할 거야! 야, 인마! 키스 싫어하는데 감정이 없잖아! 분식집 사장이에요 분식집 사장은 키스 못해! 키스야! 안 해봤어? 아니, 이래가지고 무슨 대배우가 되겠다고 전 배우의 꿈이 없어요 누군 이거 하고 싶어 사는 줄 알아! 노란판 하고 올테니까 키스 연습하고 있어요 키스를 어디서 연습을 해요? 미드가 누구야? 아, 참 저거 안 가도 되나, 저거? 아,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시스코에서 나왔습니다 세스코요? 아, 세스코는 대기업이고요 저희는 시스코라고 부부끼리 하는 개인사업자예요 뭐 드려요? 그게 아니고요 위생관리가 좀 철저히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저희가 한 달 반밖에 안 됐거든요? 그래가지고 무료로 방역점검을 해드리고 있는데 아, 우린 청년한데? 아이, 그거는 또 일반인이 보시는 눈이고 저는 전문가입니다 저는 집사람입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어떻게 무료로 받아보시겠어요? 아, 뭐 물으면 일단 해주세요 예, 이게 전문가들 보는 눈이 확실히 다릅니다 요런 벽지 같은 것도요 곰팡이가 너무 많아요 뒤에 보시면은 아이에서 야, 이 사람아! 봐, 해보라고! 없어? 없어? 근데 요런 몬틈 사이에도 벌레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왜 문이 안 돼, 이게? 문이 안 돼, 어이구! 벌레, 빨리! 벌레, 뭐하는 거야? 있어? 그럼 뒤에 들찌들이 우스룩합니다 들찌가, 들찌가 아예 그냥 뒤죽지갑! 봐봐! 봐봐! 없어? 야, 이 사람아! 가게를 왜 다 때려부셔? 무료 점검은 없던 걸로 하겠습니다 가자고 이거 다 굉장히 철저해 잘 먹었습니다 자이야 가자, 자이야 동원을 갔어야지 동원을 갔어야지 아이, 저 공사... 아침까지 끝난다더니 여보세요? 아니, 공사 아침까지 끝난다면서 왜 이렇게 시끄러워요? 끝났다구요? 너 왜 그러고 다녀? 우리 드디어 이 동네가 미친놈들만 있나요? 이 동네가 헤이 강모, 헤이 강모 생일 피, 생! 무작캠이 형 박경호 석풀이 분식집 앨바하러 왔습니다 피, 생! 음, 공고 보고 왔어요? 악! 이거 분식제 알바가 좀 어려울 텐데 애병대 정신으로 잘 할 수 있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분식대 정리 좀 해줘요 악 목표 분식대 앞으로 가 계좌리에서 주목 현식악부로 분식대 정렬 실시하겠다 고구마튀김 하나 둘 셋 이상무 만두 하나 둘 둘 셋 이상무 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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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갔어 순대 어디 갔습니까 이상 이상 순대가 타령했습니다 본소대장이 직접 수색작업 실시한다 치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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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봉국에 봉국에 한라산 봉국에 한라산 치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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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두 정지 순대 발견했다 포착 아학이쿠 자식이자식아 이 자식아 가만있어 가만있어 이 자식아 뭐가 이렇게 힘이 세 가만있어 가만있어 오 이 자식아 이 자식이 이 자식 거로 가만있어 움직이지 않습니다 움직이지 않습니다 움직이지 움직이지마 움직이지마 해병ль부 해병욱냄비 에럴드니끼가 남아있어 야 예? 너 다 놀았으면 가 부적해병 박경호 잘 놀다 갑니다 핑크팀! 가게를 접을까 그냥? 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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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케빈입니다, 싹! 미국인, 한국인, 카투사, 젠핫, 구린입니다, 싹! 모든 일 시키면 지십시오, 싹! I'll do my best! 일하러 왔어요? 가서 까벼기 좀 갖고 와요, 그럼 예, 싹! 까벼기, 싹! 꽈벼기 꽈벼기, 싹! 이게 뭐야, 이거는? 띠블띠븐, 싹! 저기요, 장난치지 말고 순대 갖고 순대 순자, 싹! 지 누나는 뭐하는 거야? 왜 불렀으면은, 뭐라도 해그랄거 아냐? Yeah. Thank you. 제거, 저 팥도너치 있지? 저 정리해. 바닥 더러우니까 조심하고. 너무 쉬워요 오 예! 오 마이갓 포크스 EVERYBODY DOWN! 오 마이갓! GREEDING! 어휴... 폐강무! 폐강무! 부상자 발생! 부상자 발생! 케빈! 케빈! 정신 차려! 정신 차려 이 자식이야! 안 되겠구만! 인공호흡 실시한다! 내가 리허설 때 양치하라 그랬지 어? 해병! 해병! 응급처치 실시! 양치 안 했습니까? 케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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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 차려! 인공호흡 실시! 케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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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파 먹지 말랬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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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 후! 아! 아! 언제까지 할 거야? 어! 아! 냐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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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미친 놈 한 명만 더 와봐 아주 가만한 테니까 내가 가 진짜 어서 오세요 뭘 드릴까? 잔말 말고 옆 학교 일진 오빠 소개시켜줘 네? 잔말 하지 말고 옆 학교 일진 오빠 소개시켜줘 지금 나 두 번 다시 얘기 안 해 잔말 하지 말고 웃지마 웃는 그 웃지마 잔말 말고 옆집 오빠 일진 오빠 나 소개시켜줘 잔말 하지마 잔말 말고 잔말 하지마 더 이상 그 놀리지마 뭐라고 할 생각도 하지마 잔말 그 이름 방구 하지마 잔말 말고 옆집 오빠 일진 오빠 옆 학교 여... 잔말 말고 옆... 옆집에 잔말 말고 옆 학교 일진 오빠 옆에 학교 일진 오빠 잔말 말고 잔말 말고 잔말 말고 너 잔말했어? 하지마 너잉? 잔말했어? 안 했지 하지마 잔말... 잔말! 잔말... 잠깐... 잔말은 내가 하고 있었구나 댕댕댕 가리게... 댕댕댕 가리게... 그거 뭐야? 나 이 동네 또라이야 또라이야! 아... 드디어! 삼겹살집을 찾았다! 이걸로 다시 일어설 거야 아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사장님 죄송한데 뭘로 드릴까? 혹시 여기 삼겹살에 1인분만 시켜도 될까요? 아 원래는 2인분부터인데 오늘 특별히 내가 1인분만 드릴게 아니 사람이 왜 이렇게 줏대가 없어! 생심을 써도 난리야! 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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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흑... 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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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흑... 아, 잘 빼는 거 너흠 좋아 아 저기요 저... 물... 물부터 일단 드릴까요? 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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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흑... 흑, 흑... 재미있게 잘 올라갑니다 왜 우리 가게에서 저러고 가지? 어서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사장님이시죠? 네 저희는 수맥을 연구하는 사람들입니다 다른 게 아니고 이 가게 털을 보니까 더럽게 안 좋은 기운이 껴가지고 도움을 드릴까 해서 왔는데요 어떻게 도와드릴 건데? 이 가게 인테리어만 조금만 바꿔도 대박의 기운이 올 수 있는데 관심이 있으신가요? 그럼 뭐 좀 봐주세요 그러면 알겠습니다 이 가게 위치 안 좋은 걸 빨리 찾으라고 대박의 기운이 나서 이게 안 좋아? 이게 완전히 완전히 뭐가 안 좋아 뭐가 안 좋아 또 뭐가 안 좋아 이런 걸 부셔야 됩니다 이런 걸 부셔야 돼요 뭐가 안 좋아 가게 인테리어를 싹 바꿔야 됩니다 지금 이게 안 좋아? 완전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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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가 안 좋은 기운이야 뭘 치워야 돼 야 이 사람은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제일 안 좋은 기운입니다 저만 없어지면 될 것 같습니다 가자고 죄송합니다 가자고 내가 왜 지켜만 봤을까 치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치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밥 다 됐나 이거? 이거 아직 안 눌렀는데 내가? 치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치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치사완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왜 이러고 다녀 친구가 없습니다 치사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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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병대는 직진밖해버립니다 무적 해병밖 경우 석포리고깃집 알바하러 왔습니다 우리 해병대 친구는 뭐 잘하나? 쇼미더머니의 애청자로서 랩 잘할 수 있습니다 보여줘봐요 그럼 내껄 들어봐봐 확실한 어나더 어나더 레벨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영광을 챙겨 행생! 딴 거 잘하는 거 있어? 해병대에서 배운 무적도 잘할 수 있습니다 무적도? oty하신 돔 막아주세요 이게 고깃집이랑 돈 상관client 저 돼지나 한 마리 잡아? 작전명 돼지 잡기 앞으로 가 이 자식 어딨어 도망가지마 이 자식아 도망가지마 이 자식아 도망가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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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자식아 움직이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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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병원투 해병원투 가만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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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병백스틴을 봐 이 자식아 움직이지마 내 칼을 받으면 확실한 어느덧 레벨 악악악 이 자식아 가만있어 넌 이제 죽은 목숨이야 뭐 집에 호러버니가 혼자 계셔 무적 해병 박경호 그러한걸로 슬퍼 내가 슬퍼 우리 오늘 못본거다 도망가 무적 해병 박경호 저개비는 무자비였지만 돼지에겐 한없이 약합니다 석포리 알바랑은 안맞는것 같습니다 빈생 토가 안좋아 동네가 오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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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바하러 왔어? 가서 목살 좀 가져와 Yes, Sir! 목살, Sir! 목살 목살 두툼한 목살 두툼한 목살, Sir! 모두를 시켜봐 주십시오, Sir! 너 그냥 목살 갖고 오는 게 더 편하잖아, 이런 거 만들 바에 Another, Another Level 그러니까 닦을 준비해, 내 입에서 침 나오기 전에 닦을 준비해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어? 내가 침을 뱉을 때는 너 지금 닦을 준비하고 있어? 잔말하지마, 그런 얘기하지마 나 지금 침 뱉을 거니까, 너는 닦을 준비를 하고 있어 내가 침 뱉을 거냐, 너는 닦을 준비하지마 너는 닦을 준비하면 나는 침을 뱉... 네가 닦을 준비했다고? 아니지 내가 닦을 준비했지 너를 장만해봐, 침 뱉을 준비했어, 내가 잠깐만 내가 침을 삼키면 되잖아 노래 한 곡 해봐 사랑을 했다, 잘 했다